이건 너무 정했어요 띠동 당첨 참가상 참가상 1등으로 뽑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피카츄 피카츄 기우제 알바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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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그거예요 이분은 1등이에요 1등이라서 내가 72,000원짜리 앰플 내가 주소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그러면 바로 내가 결제해서 보내줄게요 커피 교환권 1만원권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 친구 아 아니다 이 친구 아니고 여기 이 학생 친구 지금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서 댓글 보면 어 장려상 아 참가상이구나 장려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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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gend 적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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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적응 일 있으니까 맛있 Creator winning 6월 싱글 이제 곧 다시 다 또 나오니까 굿밤 보내세요 이메일로 바로 보내줘요